자, 왔습니다. 지금 갖고 왔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우와... 얘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야, 진짜 이게... 어마어마한데?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 받아온 건데, 그렇죠? 네. 자, 오늘 이 고등어를 저희가 좀 쉬우면서도 좀 색다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? 아, 저는 알고 있죠. 저는 모를까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진 양념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숙성한 듯 깊은 맛의 양념이 뚝딱. 신흥 박도둑 고갈비 납시오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